다음 소식입니다.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뇌물 혐의 고리에 대해 법원이 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. 이철규 기자입니다. 삼성뇌물 연결고리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문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해 국민연금공단에 1,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홍한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외압과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.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홍한선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기금 운영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벗어나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공단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감도 권한이 있고 스스로도 연금 전문가인데 공단의 주주가치를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재판부는 특히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사유를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.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가 없었더라면 기금 운영 본부가 합병 반대나 중립 등으로 의결했을 것이고 결국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로 공단은 재산상 손해를 받고 이재용은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찬성을 고리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주요축이 성립한 겁니다. 오늘 판결로 특검과 검찰엔 파란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발등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. 전세를 굳히기 위한, 반대로 뒤집기 위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.